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많이 아프지? 네. 많이 아픈데 보기보다 병명 없는 병이 더 많을 거예요. 잠은 자요? 약 먹고 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그냥은 잠자기도 어려울 거고요.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병원에서 진단받아 봤어요? 어딜 가도 괜찮다고만 하니까. 괜찮다고만 하는데 일상생활이 돼요? 안 돼요.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괜찮대. 그런데 본인은 집안 살림조차 어려우실 거예요. 미치겠죠. 그치. 미치겠죠. 밥 한 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드러누워야 될 정도의 체력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숨이 차요. 그죠? 그리고 또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 한없이 오고요. 속을 괴야되 오바이트도 많이 쏠려요. 그죠? 그래서 위장병인가 싶어서 또 병원에 가면 멀쩡하죠. 괜찮다고 그러죠? 대한민국 99%가 위장병인가. 또 한 번은 쫙쫙 쏴야 돼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본인이 남모를 이유 없는 지금 증상을 알아온 지가 되게 오래되셨거든. 적어도 7년이에요. 맞아요? 되게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게 7, 8년 정도 돼요. 그치. 되게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게 정말 생활 이러한 상황이 7, 8년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7년 정도 되는 거예요. 만 7년 정도. 그냥 그냥 견딜만하다 싶어 정도로 아팠던 거네요. 원래가 우리 엄마가 강한 체력은 아니셨거든. 그리고 밥을 잘 먹고 이런 사람도 아니었어. 원래 약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내가 걸어 다니는 것 정도 진짜 안방에서 화장실 가는 것도 어떤 때는 되게 멀게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기운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게 7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들어올 때 너는 혼자 두 다리로 걸어 들어왔겠지만 나는 자네한테 여섯 다리, 여덟 다리, 열두 다리로 보여.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다리가 열두 개라고. 너도 모르는 네 몸 안에 싣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영가를. 10년으로 거슬러서 상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났을 거예요. 본인이 내가 얘기한 게 7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전에 3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 상간에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신 일이 있을 거예요. 남자분이. 그때 돌아가셨던 분이 분명히 집안은 어른인데 누구예요? 남자분. 시아버지. 시아버지. 그러고 나서도 또 한 번 3년이 되지도 않아서 또 상이 납니다. 또 어른상이 또 나요. 누구예요? 친정아버지. 이번엔 또 친정아버지. 그러고 돼서 또 3년이 안 가서 또 상이 납니다. 친정엄마. 친정엄마. 그러고 또 3년이 안 가서 또 상이 납니다. 누구예요? 3년 딱 되고 시어머니. 시어머니. 지금 마지막 상은 본인이 얼마 안 됐을 거예요. 1,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지금 10년이라는 세월 안에 내가 초상을 부모상만 4번을 다 치르시는데 그게 어느 누구한테는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당연히 내 부모님 연세나 시댁 부모님 연세나 비슷비슷하시니까 어떤 집에는 누구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주님을 봐도 병호생이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을 봐도 개축생이 10월 21일이에요. 두 분 다 조상의 업을 지고 나는 인동이라는 살을 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부모한테서 보태주면 보태줬지 덕을 잊고 자라오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형제들 때문에도 내가 조금 등한시되면서 커 나왔어야 돼요. 자랄 때도. 아니에요? 아들 혼자다 보니까 이렇게 컸거든요. 오냐오냐 컸다고? 귀하게 컸다고?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대주님께서는 오냐오냐 컸다도 되게 부유한 가정은 못 되실 텐데 마음만 오냐오냐 있는 뿐이지. 네. 맞아요. 제가 말하는 건 경제적인 어떠한 받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이 양반이 사람한테 사실은 일찍이 버림을 받아야 돼. 내가 부모를 일찍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 어려서부터. 내가 부모 밑에서 살기는 어려워요. 혹시 어려서 할머니 밑에서 자란다든가 좀 떨어져서 살지 않았어요? 동생이 나면서 할머니 손에서 5, 6년. 5, 6년 동안. 다 컸어도 그냥 아버지하고 돌아올 텐데.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부모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팔자야. 내가 부모가 있어도 부모를 잃으라 그랬어. 그만큼 사주가 내 덕이 없어요. 조상의 덕이 정말 없는 분인데 우리 배식이주님께서는 칠성이 줄을 감고 나셨어. 칠성줄을 타고 났다라는 얘기 어디 전보라고 하면 좀 들었을까? 시어머님한테 들었어. 시어머님한테? 시어머님한테? 그래서 우리 기준님께서 칠성줄을 되게 많이 감고 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어려서 모를 법도 한데 내가 태어나서 3년이 안 됐을 때 되게 어렸을 때 그때 이 집안에 상문이 있었어요. 나 태어날 쯤에 누군가 돌아가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칠성을 되게 세게 타고 난 본인이, 본인의 기운이 태어난과 동시에 상문에 맞닿아 있으면서 자라면서 잔병치레가 많아야 되고 건강하지가 원래 못해요. 그리고 사소한 거에 대해 나는 달달 떨고 잘 놀래요. 사소한 소리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 치면 막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힘들어요. 깡닭으로 좀 버텼죠. 근데 되게 무섭잖아. 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해도 나는 버텨야 될 정도로 천둥번개가 무서운 그 정도로 자흠한 소리에도 큰 소리는 더더욱이나 나는 잘 놀래고 겁도 많고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많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이 7년 전부터 병세가 악화돼요. 왜 악화돼 있냐면 내가 상문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좌우 상문을 다 맞았어요. 그런데 내 시아버지상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문제는 내 부모상이에요. 우리 친정아버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는 이름 모를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는 이명이라든가 꿈자리도 살라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내가 심리적인 불안정도 가져오시면서 잠도 그때부터 자는 거 먹는 거 다 이게 떨어져요. 새해 말씀 듣고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만 해도 상이 그렇게 심하게 치지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대로. 근데 내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시점 이후부터 상 치르고 난 다음부터 당신은 이 모든 바이탈이 이름 모를 것들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상문을 너무 많이 감겼어요. 자 첫 번째 태어나면서도 나는 상을 치르고 상을 안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원래 내 사주의 칠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 부정을 잘 타고 원래 그 몸에 탈이 많은데 건강수의 이탈 저탈이 많은데 태어날 때는 또 한번 내가 삼신이 강림했을 때 상을 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잘 탈이 나고 그리고 부모하고는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비운의 사주를 갖고 나게 되는데 그런데럭 그럭저럭 세월에서 어떻게 풍파를 겪고 그런대로 혼자 버티면서 넌 모르게 혼자 용을 써가면서 살았는데 그게 시아버지가 상이 나면서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약간 흔들렸지만 내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정도는 아니었거든 근데 시아버지 상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아버지 좌우 부모 상이 확 들어오다 보니 내가 가뜩이나 가녀린 기운이 겨우겨우 용을 쓰고 혼자서 용을 쓰고 살아왔는데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냥 꺾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미치겠는 건 이제 완전히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송장처럼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잠을 자도 자는 건지 뜬 건지 잠시 잠깐 잠을 자도 꿈을 꾸느라고 이건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상이 원래 한 번 더럽히고 나면 더 잘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상문에 확 감겼어요. 아버지 친정아버지 상 때부터 완전히 상문에 확 감겼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 그 뒤로 친정엄마까지 그런데 이 시어머니 이거는 또 이때는 내가 삼재수가 아니지 시어머니 때는 내가 아홉수 아니구나 일곱수 정도 되는구나 마흔일곱 정도 그죠? 아홉수 마흔아홉 시어머니가? 네. 친정어머니가 마흔아홉이 아니고? 네. 그죠. 친정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먼저예요? 아 그러니까 이 친정어머니 아버지 다음으로 난 그 상문 이 친정어머니 때는 일곱수 일곱수를 건드리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때는 아홉수를 또 건드려요. 네. 보통 평범한 분들이 보통 평범한 분들이 일곱수에는 천운이 좀 열려서 성주운이다 뭐 하던 일이 그래도 조금 활동성을 끼고 재운도 조금 안정화되고 무언가 활발해진 것 같으면 상문이 껴있거나 조상의 가물이 강하거나 신기가 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일곱수에는 뒤집어져요. 더 악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수에도 장끼는 죽네 사내 죽네 사내 정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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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어야 돼요. 지금 그나마 많이 좋아져서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1년 좀 죽을통 죽을통 해가지고 조금 한숨 돌릴만 하니까 시어머니 아홉수에 또 돌아가시면서 또 내가 이거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는 것처럼 병원에 백날 가봐야 병원비만 나가고 진단은 안 떨어지고 그닥 나은 것도 없고 그냥 병원에 가서 아무 특별한 증상은 없다 하니까 그걸로 그냥 위안은 삼지만 나는 진짜 죽일 것만 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앞에 송장이 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엄마가 송장이야 송장. 이 사람은 사주의 운기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태어날 때 태어날 때 이 상문을 범하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공부로 무언가 풀었어야 돼요. 이 사주가 공부로 풀었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 상문이 범하면서 내 부모 자가 떨어져야지 얘는 명을 읽는 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자마자 그러는 이 사주를 가지고 부모가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역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사주로 보는 거예요. 네 사주에는 부모가 없으라는 사주는 아니라 신에서 볼 때에는 너는 태어날 때 그 무렵에 집안상이 크게 났어 두 번이나 났어 태어날 점에 네가 아는 게 하나일지 몰라도 두 개였단 말이야. 그렇게 네가 삼신이 강림했을 때 태어나면서 상문을 크게 안고 나다 보니 네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명을 땜하기 위해서는 내 부모랑 떨어지는 수로 살아야 했다. 라는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때 한번 기운을 딱 태어나면서부터 꺾였기 때문에 사람이 약해. 모든 게 약해. 마음도 약하고 신체적으로도 약하고 다 약해. 그래서 항상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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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그것도 내 맘 뜻대로 안 되고 10년 전에 아버님 상을 시작으로 해서 특히나 내 친정 아버지 7년 전 8년 전 친정 아버지가 상이 나면서부터 나는 완전히 겨우 겨우 버티던 그 가녀린 목숨짜도 완전히 꺾여서 주저앉는 격에 내가 엎드려 있는데 이제는 친정 어머니가 상의 상을 또 엎으면서 나를 완전히 일곱 수에 들이밟아. 그러니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천도 하시면 건강은 많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대개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일이고 본인은 이유 없이 그 고통을 안고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지만 무녀가 해결하기에는 되게 또 간단한 문제예요. 조상천도 하고 헤어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안 하셨기 때문에 개고생하시고 7, 8년, 10년을 그리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이시대주님 지금 병호생이고 1월 1일이에요. 그런데 나이로 따질 것 같으면 이제 구세가 되잖아요. 역마운이 들어있어요. 자리 변동이 올 하순쯤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빠르면 음력 9월 이후 늦으면 11월 이후입니다. 이분한테는 역마 이동이 들어있어요. 이동. 그렇기 때문에 직장운이라든가 어떠한 이사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사수는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직장에 어떠한 변동 변화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놀고 있을 분은 못돼요. 놀고 있을 분은 못되지만 예전과는 마찬가지로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어딘가 바로 일은 계속 이어갈 텐데 내년 한 해는 무언가 생계적인 우리 대주님 하시는 일이 불안정 상태도 올 거다. 내년에는. 왜냐. 이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 어머니 자에 내 어머니 자에 아홉수랑 상문이 맞닥뜨려 있어요. 이분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경제적으로 무언가 막히는 수고 아홉수의 이동운이 들었는데 상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히는 수다 보니까 바로 똑바른 자리를 못 찾아가는 형국이고 특히나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참 안타까워. 병이 그냥은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냥은 나을 병이 아닌데 귀신을 쳐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부모 우리 아버지가 있잖아 지랄 맞았어요. 친정아버지가 지랄 맞았다구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그리고 또 벼락 같아요. 밥상이 막 날라갔어요. 밥상이 막 날라갔어요. 막 벼락 같아요. 성질이. 성질머리가 벼락 같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참 해준 거 없는데도 바라는 건 많네요. 그래요? 응. 해준 거 없는데도 바라는 건 많아. 그러면은요. 나 말고도 형제가 있는데 왜 굳이 나한테요? 내가 줄이 세기 때문이에요. 조상 덕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살아 생전에도 부모 덕이 없었지만 돌아가셔서도 나한테 자꾸 짐이 되고 얹히고 내 앞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타고나길 덕이 없어서. 그래서 결론지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엄마는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이 지금 오尼 한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그래요. 근데 아파도 될 병을 생자로 아플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내가 그동안 10년을 고생을 했으면 한 번쯤 응. 한 번쯤 나를 위한 투자다 생각하시면서 조상이 이뻐서가 아니라 나 편하자고 조상 천도를 하시면서 좀 영가의 기운을 상문을 걷어내고 영가의 기운을 끊어내신다면 건강은 손바닥 뒤집듯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주님은 이동훈이 들어있는데 지금 부모님 9세에 상문이 겹쳐있는 수라 이동훈이 있더라도 재혼은 막혀 있으니까 바른 일자를 찾기가 어렵다 해서 이분은 국밖에 할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청천벽력 같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얘기는 한 거죠. 아버님 이동훈 있는 거 아세요? 조금 조짐은 있지 않아요? 네. 개강은 했어요. 아버님 이동훈? 치를 눌러 앉을지 아니면 일자리를 구할지 일자리를 구하든 뭐하든 안정적이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일하다가 또 몇 년 놀다가 그랬으니까 그게 반복됐으니까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지금 있는 직장은 올해 안에는 정리되는 수고 옮겨가는 게 마땅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버님 쪽이나 어머님 쪽이나 상문을 걷어서 살기를 도모하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얻는 게 100번 많습니다. 아셨죠?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